아, 우리 소개. 아, 먼저 한번 가도 되지. 저는 닥터퓨리 오늘 진행을 맡은 시어스트 슈퍼토끼, 송혜방이고요. 슈퍼토끼! 안녕하세요. 저도 한 시간 동안 함께 진행을 맡게 된 시어스트 김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보이나요? 이거 뭐 같아요? 이거 뭐 같아요? 카드지갑인 줄 알았어, 처음에. 저는 향수, 아닌가요? 향수, 아니죠? 세균을 다 없애주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만화영화에서 보셨잖아요. 거기 나오는 거, 칙칙 뿌리는 순간, 지금 나와요? 칙 뿌리는 순간, 손소독제예요. 뿌리는 손소독제, 향이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화이트 머스크 향인데, 여러분한테 향이 랜덤으로 갈 거예요. 과연 나한테 어떤 향이 올지? 기다려주세요. 둘 중에 뭐 가지고 싶으세요? 둘 중에 하나 갈 거예요. 손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누르셨죠? 그러면 화면이 딱 바뀌어요. 여기 화살표가 나온단 말이죠? 오늘 최대 혜택이에요, 빨리 주변에. 공유하기! 한 시간 동안만 가능하니까 공유하기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쬐깍쬐깍 흘러가고 있죠? 퓨노님, 엉덩이만 보이세요. 아, 예. 퓨노님, 어떻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뜨거운 열기에 힘이 이어서 저희가 특별한 장소를 대관해봤습니다. 아, 좋아요. 네. 저는 오늘 잠시 동안 퓨 퀴즈 어바웃 닥터퓨리 진행을 맡게 된 중간작이에요. 네. 중간작이 김재석입니다. 퓨재석입니다. 퓨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요. 오늘 브랜드사에서 나왔어요. 어느 브랜드냐면 여러분이 믿고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닥터퓨리 거기서 홍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부끄럽네요. 잠깐 마스크를 잠깐 가려도 될까요? 부끄러워가지고. 자, 지금 저희가 닥터퓨리와 관련된 에피소드라든가 사연 있으면 남겨주시면요. 저희도 바로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귀 한 번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는데요. 저는 첫 번째,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맞아요, 이게 8천만 장? 아니, 누적 판매량이 8천만 장이 넘었다고 하는데 닥터퓨리 말이 좀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이 있죠. 일단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살짝 벗고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누적 판매 8천만 장이라는 숫자가 지금 현재 집계된 게 아니고요. 진짜요? 상반기에 집계한 것만. 아마 지금 이제 이미 하반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마무시하게 숫자가 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살짝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좀 건강에 염려되는 시기에는 많은 분들께서 위생을 생각하는, 건강을 생각하는 아이템. 사실은 이게 신뢰가 없으면 구매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같은 마스크라도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아? 근데 왜 믿고 쓸 수 있다라고 이런 평가를 받게 됐을까요? 비결이 어떤 거예요, 도대체? 기본적으로 저희는 부자재까지 다 국내산이에요. 국내산? 사실 수입해와서 국내에서 조립할 수도 있어. 그렇죠. 둔갑시킬 수도 있어. 그렇죠. 저희는 다 국내산습니다. 무조건 메이드 인 코리아. 그렇죠. 역시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고 입소문을 내주신 데에는 아무래도 마스크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다는 그러면 어떤 게 마스크에 있어서 좀 중요할까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당연히 보여줄 수 있죠. 저는 오늘 다 보여드릴 작정으로 지금 나왔고요. 하루 종일 착용해도 귀가 아프지 않고요. 정말 숨쉬기가 너무 편한데 중요한 건 제가 저번 방송에서 사실 살짝 어필을 했는데 예뻐요. 아, 옆라인까지 예쁘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예뻐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집계를 해봤는데요. 가장 많은 후기들 중에 닥터피리는 숨쉬기 편해요. 네. 귀가 아프지 않아요. 라는 댓글이 정말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지금 보여주시는 이 마스크가 바로 가장 인기리에 판매됐던 그 마스크인가요, 이게? 비말 마스크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비말 마스크고요. 네, 네. 이거 자체가 두 겹으로 됐어요. 네.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또 이렇게 직접 준비를 또 해오셨다고. 네, 네. 제가 귀에다 살짝 걸쳤죠? 응. 옆으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옆태가 이쁜다는 게 이 말씀이신 거군요. 예쁘죠? 자, 이제 갑니다. 자, 스르륵 스르륵 돌아서 돌아서 이렇게 하면 조금 무섭죠? 다시 한번 돌아서 이렇게 돌았을 때 모습은 어, 잠시만요. 그게 다 코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제 코는 한참 전에 끝났어요. 오. 지금 제 입과 끝 사이에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죠. 오, 맞네요. 이 공간이 사람이 말할 때 답답하지 않도록. 너무 웃겨요? 네. 이 정도예요. 여러분도 웃긴 거 하고 싶으세요? 네. 여기서 마음껏 떠줄 수 있어요. 어. 이 공간에 어마무시한 공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공간을 허락해달라. 아, 예. 아, 그리고 지금 내가 먼저다 님께서 저는 아이가 천식인데 네. 얼굴이 작아서 씌울 마스크가 없었는데 닥퓨가 코로나 초기부터 끊임없이 마스크를 저렴히 팔아주셔서 소소형을 잘 쓰고 계시다고 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닥퓨퓨이잖아요. 네. 자,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 저희가 해산물 게임 아세요? 보셨죠? 전 세계가 난리난데 해산물 게임. 오, 맛있었어요. 그쵸?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저희 K컬처다, K문화에 대해서 정말 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해외에서 먼저 더 유명해진 게 닥터필이라고요? 어, 사실 제가 해산물 게임 너무 좋아는 합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원조야. 우리가 먼저야. 사실 유명 유튜버가 저희 거 좋다고 그렇게 그렇게 아, 진짜요? 유튜버에서 좋다고 좋다고 영어로 안경 깨지면 안 돼요. 비싼 겁니다. 아, 맞았네요.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오는군요. 한없이 끝없이 늘어납니다. 뒤가 아프지 않고요. 썼을 때 역시 똑같이 옆으로. 사실 실제로 저도 평상시에 저희가 또 패션 방송도 많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닥터퓨레이 마스크가 태가 예뻐요, 솔직히. 태가 예뻐요. 공감하시죠? 태가 예뻐요. 저 평상시에 진짜 많이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패션 방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우리 김상희 슈어스투도 네. 닥터퓨리 마스크만을 고집합니다. 맞습니다. 어, 제가 실제로 확인을 해봤어요. 네. 진짜 많은 사진에서 닥터퓨리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예쁘니까. 진짜. 맞아요. 그리고 방송을 1시간 진행해야 되는데 답답하면. 맞아요. 이렇게 간편하게. 이러면 끝. 하루 설거지 끝. 하루하루 뜯어 쓰고 빨지 마세요. 네. 아침, 점심, 저녁까지만 쓰고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쓰실 수 있는 게 바로. 이거 정말 대단하다. 왜냐하면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주방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곳이 우리가 행주, 수세미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나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다니 역시 닥터퓨리는 진짜 박수 한 번 진짜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자, 그렇죠? 지금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도 정말 다들 공감하실텐데 자, 그러면 저희가 이 타이밍에 닥터퓨리 오늘 또 보여드리는 좋은 제품들 마스크부터 하나하나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또 장소로 한번 이동해볼까요, 그러면? 어, 이제 슬슬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본격적으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잠깐만요. 달려가나요? 가나요? 가나요?